샷같아 댄서 여러분은 저희 MV MV 뮤비를 찍으러 왔습니다 뮤비 촬영장이에요 세트가 예뻐요 맞아요 다 어울려요 짱 우리 옷도 너무 예뻐요 이따가 봐요 메이크업, 헤어 짱 언니도 예뻐요 고고고 고고고 어때? 네 기분이 좋아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 매니저 쇼핑이니까 우리 키플로야 키플로는 없는데? 맞아요 맞아요 우리 키플로야 키플로야 어? 엄마야 엄마야 뭐예요? 아니 이거죠 이거죠 똑같이 똑같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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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와 이 정도 잘 맞아 대박 역시 역시 추억도 아주 역시 이전 것도 나갈 것 같은 느낌이야 워드다 워드다 아까려 워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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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포인트라서 이것도 포인트지만 이것도 포인트라서 맞아요 와다다에는 포인트라서 평소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지? 많지만 제 생각에는 채연이가 이걸 할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알려드리고 둘 다 알려드리고 코드를 취한 것 뿐입니다 역시 홍보죠 역시 영상편지요? 네 잘해요 이번에는 맞추자 뭔지 알자 홍보하지 말고 그냥 딱 한 번에 맞추자 이거는 이거는 우리의 트렌드 마크죠 정맞춤 말이 안 되죠 맞았다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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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